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죠? 한 주간 일어난 다양한 명장면들 오늘도 코트계의 띵자 출발합니다 대한항공 현대 캐피탈의 경기인데 와우! 원벌리 버블! 자 넘어져서 발로 공을 토스한 신영서 선수 이런 거 할 수 있니? 여기 이러지 말고 아랍에미레이트 아시안컵에 주전해야 되는 거 아니야? 발로 이렇게 봤어? 누가 봤어? 내가 봤어 내가 봤어 걱정하지마 코트계의 제가 손흥민으로 인정합니다 황금발 인정! 자 요스마니의 강한 스파이크!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 쉬었다 갈게요 아 이거 어떡해 곽성서 선수 바닥 맞고 튀어오른 공이 그만 하필 왜 거기에 이런 거 좀 시간을 좀 줘야 됩니다 아우 남들만 아는 그 고통이죠 한숨만 쉬죠 너희들은 이 고통 모르지 아 오빠 괜찮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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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근데 안 괜찮은 것 같은데 표정이 부담 조심하세요 자 도로공사 제스칼텍스 제스칼텍스 안해지고 거기 강소희의 공격 성공인데 근데 뭔가가 좀 이렇게 착착착 맞아 떨어지는 기분은 아니었지 그런데 꿀밤을 주는 이유는 토스가 길었어 야 너 토스 똑바로 안 줄 거야? 왜 이렇게 길게 해주는 거야 이놈이 기집애 진짜 너 혼날래 진짜? 아 송이었으면 됐지 왜 저래 저 혼내지지만 저 짜증나게 자 삼성화제 한국전력의 경기인데 집단의 블록킹 동시에 좋아하는 두 팀 이거 어떤 상황인가요? 집단의 공을 안고 떨어졌네 아 안고 떨어졌네 블록킹을 했는데 안고 떨어졌으면 뭐다 블록킹? 실패지 아 성공한 줄 알았지? 아 이해해 이해해 야 야 블록킹 아니야 말이야 아 내가 참아야지 내가 참아야 돼 아 저는 성공한 줄 알았죠 감독님 아 참나 자 이것도 계속 이어집니다 이걸 삼성화제 또 따라가는데 자 따라갑니다 살해놨어 살려놨어 야 살려놨는데 아하 마무리는 안 됐네 그죠 아직의 득점은 실패 하지만 저렇게 집중력 높은 경기 이런 건 인정합니다 자 그리고 막 갔는데 아하 보니까 길을 막았구나 우리 신진신 감독님 왜 길을 막고 그래 감독님 왜 내 인생의 앞길을 막는 거야 야 그게 내 잘못이냐 그게? 어? 내 잘못이야? 자 이다임이 더스 마야의 스파이크가 아 성공하는 순간 공격 성공 이다임을 꼭 안아주는데 그리고 이날 MVP가 된 마야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죠 그것은 바로 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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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물 뭐야 마야를 격하게 축하해 주는 이다임은 겨울이라 춥단 말이야 빠르게 도망가야지 도망가자 아주 즐거운 장면입니다 자 오늘 코트의 띵작은 여기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어떤 띵작이 있을까요?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